안녕하세요. 밀리언에어 부동산 에이전트 한갑수입니다. 오늘은 슈가엘에 위치한 신축단지를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은 작년에 저희 밀리언에어 부동산에서 촬영을 하였으며 1차 분양이 완료가 되어 이번주 목요일에 2차 분양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2개의 랏이 릴리스가 되어서 2주 뒤에 추가적으로 랏이 릴리스 된다고 합니다. 이곳의 빌더는 총 27개의 랏을 판매할 예정이며 모두 스펙폼으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약 50만 후반에서 60만 중반으로 형성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밀리언에어 부동산 적 한갑수를 찾아주십시오. 영화da's 랩 least 한갑수입니다. 랩을 찾은 ép tremendous 소 roulea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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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